안녕하세요 마이클리컴이나 지금 1 2 3 레츠고 요주 세대 반의 방식 요주 세대 반의 방식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이라기고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헷갈란던 걸 알지 말은 좀 들어줄래 감취를 해도 나의 표정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너만에 내게 다 털어놓을 때야 요즘 나의 이상의 뭐가 문제야 목표를 켜서 긁힐 그치고 화목하고 성격도 잘 알지만 이번엔 좀 빠르게 긴 것 같은데 스피디, check it, wind up 내게 첫사람 한 3번 여자친구가 이 시각 우린 흐른함 형님을 보내고 싫어 원한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어린이니까 그런 거라 많이 보이소 많이 만난 모든 것도 좋지만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야 그치야 난 사람마다 다 흔들려 이 시각 우린 흔들려 아, 진심이 잘했어 계산이 끝날 전애 이 마음을 바라 난, 본사에 감탄했어 두 중세대 연애방식 요 주 세대 연애방식 요 주 세대 연애방식 요 주 세대 연애방식 요 주 세대 연애방식 모두가 되는 이해안자마자 또 고민들을 늘어놓지 바로 위로가 보이는 데까지 출입자의 각도가 다 빛대상 고개찬 시계완의 차 세명이 아닌 풍선을 관심사 내 나와네 이해안자마자 요 주 세대 연애방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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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세대연의 방식 흑세대연의 방식 진실보단 꽃이 마늘보단 계산이 3대 1역서에 돌아가기만 빠져 열보단 풍남이 멎진 않고 흑세대연의 방식 흑세대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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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식 흑세대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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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세대연 흑세대연